안녕하세요. 주방백스토어 현장직원입니다. 저희 이번 공인님께서 특임망을 제작을 의뢰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술 좋으신 분이 계셔서 특임망을 이렇게 제작했습니다. 우리 사장님 기술이 너무 좋으셔서 제품이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. 다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연마작업. 날카로운 부분, 튀어나온 부분을 다 갈아주신다고 하네요. 마무리까지 깔끔하게. 이런 제작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방백스토를 찾으십시오.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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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